안녕하세요. 11월 25일 목요일 아침 아침 기도회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합에 대한 말씀이다. 하룻밤에 모합의 아르성과 길성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뒤본 사람들이 그들의 산당에 올라가 슬피 울며 모합 사람들이 누보와 매드화성의 운명에 대하여 통곡하는구나. 그들은 슬퍼서 자기들의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굵은 삼배를 걸치고 다니며 옥상과 광장에서는 통곡하고 슬퍼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해수본과 엘르 알레 사람들의 부르지는 소리가 멀리 야하스까지 들림으로 모합의 가장 용감한 군인들까지도 두려워 떨며 낙심하고 있다. 모합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슬퍼지는구나. 그 백성들은 소알과 에그랏 슬리시아로 도망하고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슬피 울고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그들의 멸망을 탄식하고 있다. 니머림 시냇물이 마르고 그 시냇가에 풀이 시들어 푸른 것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짐을 꾸려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가고 있다. 모합의 온 땅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 치고 슬피 불을 짓는 소리가 에그라임과 VLLEM까지 들리며 디본 시내에는 피로 붉게 물들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디본에 재앙을 더 내리실 것이다. 모합의 피나민들과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피 비린내 나는 살륙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사야 1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차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하는 그 선지자로서 활약을 하던 때였는데요.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모합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에 모합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합 땅을 이렇게 멸망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합이라는 이 족속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참 가까운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로시 그 딸을 통해서 얻은 자식들 자식이기도 하고 손주이기도 하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첫째 딸을 통해서 얻은 그 모합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세워진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합 족속은 그 로시 첫 번째 딸을 통해서 얻은 아들로 탄생한 족속인데 조금 더 흥미로운 건 이 모합 족속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들어가는 루시라는 여인이 나오죠. 루시라는 이 여인이 바로 이 모합 족속의 여인이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합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그렇게 먼 사람은 아닌 거죠. 먼 관계도 아니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먼 관계는 아닙니다. 이 모합 족속은 그 사회의 그 오른쪽 편에 위치한 남동 쪽에 위치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속은 그렇게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또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과는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면 추레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여정 속에 이 모합 땅을 지나쳐야 되는데 이 모합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자기 땅을 지나가는 걸 반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합 족속에 대한 그 마음이 그렇게 좋은 평으로 남아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합의 발락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이 점점 더 흥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으로 세워지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질투심 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모합 족속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에글론이라는 이 모합 족속의 왕도 이 이스라엘 족속을 침공해서 18년 동안 괴롭히는 그런 일도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합 족속을 그렇게 좋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이 모합의 신이었던 이 그모스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걸 인정해줬던 그런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모합 족속들이 영향을 끼쳤던 그런 족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합 족속이 하룻밤에 이 아르성과 길성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르성과 길성이라는 건 다른 버전에는 알성이라고 그리고 기르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모합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 주요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황폐해지고 망한다는 것은 이 모합 땅 전체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거죠.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이 모합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합 족속이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그람의 조카였으면 1년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민족에서 태어난 그런 기원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합 족속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거절했던 것을 거절했던 거죠. 그리고 부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또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합 족속을 가만히 안 두겠다. 나를 알면서도 그리고 내가 어떤 신인지 분명하게 느끼고 그리고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진노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묵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면으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모합 족속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때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 한국의 사람이었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도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걸 부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탐탁치 않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너무나도 큰 진노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또 그런 하나님이기에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메시지대로 살아왔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어떤 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모습이 바로 그 모합족속이라면 저 또한 모합족속의 모습이 조금은 아니 아니면 좀 더 많이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데 그 모습대로 살려니 제 자신이 너무 정말 피해를 보고 그리고 저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너무 무지한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창피한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은근슬쩍 피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또 그것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은근히 숨어버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제도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살아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만큼은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볼 생각입니다. 모합족속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했던 어제의 나의 모습대로 사는 오늘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보다는 다른 모습으로 살려는 그런 다짐으로 눈을 떠봅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각자가 그 모습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그 모습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오늘 하루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합족속을 향해 그 진노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을 때 그 모합의 족속의 모습이 그냥 모합족속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또 그 생활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에 조금 힘들어도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정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